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셀트리온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 확보 눈앞 기우성 항암제 개발 앞으로 오른 타이틀로 뉴스가 나왔구요. 이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 확보가 ADC 기술을 말하는 거고, 어제 영국 익수다 영국 회사의 서진석 서정진 회장의 장남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죠. 비즈니스 포스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ADC 기술을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을 확보해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과 기존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뮬러의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530억원 투자에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ADC 기술이란 세포의 독성 효과를 이용해 몸 전체의 독성은 줄이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근데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걸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ADC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높은 허가 성공률, 임상일상단계의 후보물질이 최종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확률을 꼽았다. 기존 암치료제의 허가 성공률은 5.3%이다. 반면 항체 약물 접합제를 이용한 암치료제는 10.8%의 허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ADC 치료제 대부분을 희귀의약품 등록 또는 혁신신약, 패스트트랙 등으로 지정해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기 부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19에서 항암제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등의 신약개발 투자를 진행해 종합제약회사로 발전하는 것이 최적 목표다. 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ADC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1년 5조에서 2025년 2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엔 기우성 부회장을 타이틀로 이렇게 익수다. ADC 기술에 투자한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이면에 서진석 장남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서정진 회장의 장남 서진석 이사회의장이 현재 익수다 디렉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항암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합병 승계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 보시죠. 감사합니다.